곡궁이 가깝기때문에 곡궁으로 먹습니다 연운 장갑좋아요 템 낫배드인데 아 나 투탈라 했는데 오 퍼피 아 진짜 레벨업하고 요거 넣고싶은데 요걸 팔아야 된다는게 좀 맘이 아프다 벨트와 음전자 근데 바르스가 제 룰루 견제하는데요 물론 바르스도 룰루를 쓰지만 바르스가 제 룰루를 견제한다면 저는 바르스를 견제할 수 밖에 바르스루 바르스루 아니 진짜 견제하는데 내꺼? 아 나 진짜 못참아 이거 나 진짜 못참아 안할라했는데 네 이제 다음에 트타 붙으면 레전드 까비 아 아 쫙 트타 유각봉 사포병인가 사각봉 사포병인가 유각봉 사포병이 더 좋죠 흫 혹시 유각봉 2포병을 말하신건가요?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사각봉 사포병이 더 좋대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게 좋은거거든요 사각봉 사포병이 좋다고는 많이 말을 해요 아 이판 진짜 성공했다 이판 순방 못하면 저 방종할게요 이판 순방 못하면 진짜 방종해야돼 여기도 라이에라서 이길만한데? 여기 딜러들이 약하거든요 여기 와아 저 너무 세다 이판 순방 못하면은 저 시즌5 접을게요 자 이거 순방 못하면 오늘 이후로 시즌5 방송안해 이렇게 잘뜬적이 진짜 처음이거든요 저는 아 진짜 요거 먹고 아 아니다 비싼거 먹자 보서랑돈 와아 미쳤다 칼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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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칼리아 왜 아 칼리스타 맘에 안드네 아 나 인피 주고 싶은데 마지막 딜템 줄게요 아 그냥 정손줘서 지금 당장 이긴다? 아 이것도 세긴 한데 아 그냥 풀템 주자 아 어 후 그치 아 잡는다 봐봐 어차피 안 나와 와 뭐야 쓰레쉬 쓰는 사람 있나 베인? 내가 더 잘 떴는데 아 팔지 말걸 그니까 지금 템도 좋아요 정손을 먹음으로써 모렐로가 되고 뭐 쇼진이 되고 다 좋아졌어 아니면 덧발법 진짜 지금 미쳤다 내가 널 때리면 안 되는 이유 하나만 해봐 야호 모야호 아 왜 안보여 나중에 바르스 삼성삼성 찍으면은 바르스한테 스폰 못 먹이면 제가 지거든요 아 이거 쓰레쉬 폰 포기할까 아니 트타 보는 김에 좀 같이 가보자 어차피 나 돈 잘 모아 여기까지 약간 서로 서로 약간 회이크 주면서 오네 어 뭐야 직수 이성 붙었다 어 졌는데요? 연승 깨졌는데 어 미라전 이기졌네 와 미쳤다 피 81로 삼성삼성 찍었어 와 진짜 이런판 다신 오지 않나 쌍래쉬 덧발 없었으면 덧발먹었을 것 같은데 잘 있어가지고 그냥 안 먹었습니다 얘가 궁 두세 번 돌려주는게 훨씬 좋아서 포병 기물이요? 제가 안집었나요? 이제 싸야 되긴 해요 티모리성은 좀 선 넘었네 어 히히히히히히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네 pb 서버도 하죠 아 세나가 뜰까? 원래 보통 인피 라위 루난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2파는 그냥 탬각이 안나와서 그냥 빨리 줬습니다 아 잠깐만 얘들아 왜 여길 때려 아 얘들아 그렇지 쓰레쉬 이게 바로 쓰레쉬 쓰레쉬가 일을 잘한다니까 이거 팔기 좀 아까운데요 악동을 하나 더 뽑으면 돼요 보소에서 그죠? 그러면은 누구 뺄 수 있지? 직스를 뺄 수 있다 아싸 보소 이제 재난지원검에서 뜨거든요 나 미포 믿어 근데 나 9렙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진짜 케인 죽여 너 뭐하니 걔네나? 왜 혼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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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해야 되니까 솔직히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8학동 6호병대 할 건데요 9렙 가서 신비 안 넣고 8학동 6호병대 어떤데요 지금 기대되는 게 뭔지 알아요? 재난지원검에서 포병대 시너지 먹고 초밤 라운드에서 포병대를 먹고 6호병대 하는 거 6호병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얼마나 셀까 아휴 진짜 딜로스 진짜 구렙 가졌다 이거 찾을 수 있죠 딜모아 빨리 다 느껴봐 일단 사포병대는 할 거예요 6학동이 되냐 8학동이 되냐 그 차이죠 어우 나 진짜 싫어 여기 점프 어우 나 진짜 싫어 여기 누가 안 보내주냐 내가 섬가하기 섹스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약하냐 아까 그 잭스랑 비굴되네 포나 악 악이나 포 포나 악 악이나 포 포나 악 아 까비 어 악이다 악도 있고 티모도 있네 아무거나 줘 와 이걸 견제해 난 그럼 티모인데 그냥 음 티모 개꿀 체력 안패고 먹었어 카즉스덱 아직 좋나요 근데 진짜 좋죠 아 사포병대가 돼야되는데 아 이거 안사 아 시너지용이야 저거 안사 저거 안사 하아 아 나 쓰레쉬 포기 못해 이거 아 쓰레쉬 포기 못해 범장님 하이여 저 오늘 pb 안할 것 같은데 아 뭐야 왜 죽어 아 아 나 저거 못 맞췄단 말이야 아 아 빵 먹으면서 해도 1등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